생활성을 널리 보급하여 우리 한반도를 온 인류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동철학으로서 세계 인류 문화의 중심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원무입니다. 성령재상, 전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성령재상, 전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성령재상, 전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성령재상, 전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일시무십 석삼금구진보 천일일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곰 무게파사 천일삼지사 인이삼 대삼합류 생칠팔구 군삼사 성판오침 일멸양 만악막내용변 후동부 군심보 해장암명 인중천질 일종종이 재활원구팽무 참전기천 현현기천 도형질 무당에 무삭나사과 허허공무웃무 무재무웃불렴 신재무삭 이리 유대덕 대대덕 생천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선물보로 소소영영 불가무역나 성기원도 전진경 자성보자 강제이네 천신구 유천구 계만성구만가 일신유고 군명자철 고치대길상 태광명천 유성통구 왕자조 영득회라기관삼명 성신수무진 성신수무진 개소륭함 호랍구동 일신고군세계신지 일세계 사압자할지 백세계인자대 일환세계중화진단 해완육천 내성현상 신각이 보좌후일생년 행저화유제 물번시 인물동소 삼진완성 명저기 천지물편지 진성무선하 삼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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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무천타 중철지 진정 무바받쳐 오반진 유정미진 심망차 끝 왈신기신 왈신기신 심리성 유선하 선보가파 길어잉며 유의청타 종속하게 심무이정룡푸바 아멘